창세기 36장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에를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남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여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쳐러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부원의 손녀 하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악 족장 세라 족장 산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땅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땅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듬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만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아나는 그 아비 시부온의 나기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뇨 에스반의 자녀는 비란과 사원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꽃 모악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숙다 의호곳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라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라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해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여 외사 앞에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크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대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